자, 한 번 발음해 보시죠. Who is that? He is my brother. Wow, he is cute. 완벽하시네요. 엄청 많이 듣고 연습하시는 거네요. 자, 가세요. What is name? 자, 그런데 여기서 What is 무엇입니까예요?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냥 이름 이렇게 하면 돼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What is his name? 히는 그 주어자리에 쓰는 거고요. 뒤바라스에 말하는 건 그 으. 그 으.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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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뭐라고요? 그의. 나의 뭐예요? 나의. 너의, 당신의 뭐예요? Your. 그의 뭐예요? 잊지 마세요. 여기 히스. 다시 한 번 발음해 보세요. What is his name? 근데 이거 발음이 너무 세게 만들어요. 히스인데, 발음이 히스인데, 히스인데, 이 발음이 이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보세요. 그렇죠. What is his name? James. We call him Jim. 우리는 그를 Jim이라고 부른다고 잡으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How old is he? Good. 하세요. He is 21 years old. 네. 왜 없네요. 자, 여기서는 what하고 like가 합쳐져서 뜻이 how라는 뜻이라는 거에요. 말씀해 드리나요? 여기서 주의 like, what is he like. 갈 때 이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에요. 엄마 같은 느낌. 같은. 어떤 같은. 뭐와 같은. 어떤 같은. 뭐와 같은. 뭐와 같은. 그는 뭐 같냐 이 말이에요. 성격 물어볼 때 쓰는 거에요. 같은 말은 뭐냐. How is he? 그는 어때. 이렇게 내어주고 이걸 많이 써요. 이건 일반적으로. 의미적으로 같은데. 이거는 암부를 물을 때 주고요. 이건 암부. 암부. 이거는 모르는 처음만 아니니까. 그 사람을 어떤 소개받고 그리서 어떤 사람인데 할 때 읽었어요. 잘 구분해서. 이게 how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이냐. 자, 여보세요. 이게 뭐 약간의 알파이 tube. 더 이상될집니다. 어려긴 vậy. 근데 여기서 다 carved다.